참 시간이 빠른 게 어젯밤만 해도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천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집권 여당의 연천회에 참석해서요.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당정의 하나 되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체리주스가 아니죠. 오미자 주스를 마시고 했었는데. 모든 건 체리로 통한다. 아닙니다. 대신습니다. 죄송하고요. 굉장히 의도적이신 것 같아요. 당정 간 튼튼한 결속을 만들자고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이 아주 혼란스러워져버렸습니다. 일단 연찬을 자리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정 간의 정말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파이팅입니다. 당장의 하나가 되자고 하고 파이팅까지 외쳤지만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과연 전당대회를 언제 열 것인가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에 일임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낮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가 나오면서 모든 게 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내일 24시간을 보면 내일 의총에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김근식 교수님 보기에.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저 판결문을 우리가 승복한다고 한다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합니다. 사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저희들도 좀 명구스럽습니다마는 돌고 돌아서 다시 7월 8일 날 윤리징계 그 직후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도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건 사고로 규정을 하고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아까 우리 이준석 대표님 말씀하셨고 당내에서도 아마 그런 여론이 적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다시 또 직무대행 하는 게 얼마나 명구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바라건대는 권성동 대표께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공식 선출할 때까지만 직무대행 체제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한 과도기의 관리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상황, 일란의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흘러왔을 때 교집합이 유일하게 권성동 원내대표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분도 계세요.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지난번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서 권원내대표도 물러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버텼잖아요. 이분이. 제시님은 받긴 받았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추후에 의총에서 제시님 받은 건데 또 제시님은 안 해줄 도리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억지로 만들어진 비상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안 물러나시고 또 이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다. 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그래서 어제 주스로 건배하고 굉장히 그럴 상황 아니다. 우리가 술 마실 상황 아니다. 이러면서 연찬회를 했는데 나중에는 또 술 한 잔 하시고 이런 모습이 다 틀어났잖아요. 그건 상황이 다른 겁니다. 술은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그 상에는 술병이 보이긴 보였어요. 기자들 드시는데. 현장에 대한 기자가 꺾어 마셨다라고 꺾어 마신 것까지 문제냐라고 썼기 때문에 드신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의 이 상황을 예측하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비상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비상상황이어서. 제가 사실 오늘. 물론 아시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새롭게 전열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오늘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이거 안 나왔으면 오늘 연찬회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저희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였냐면 연찬회가 잔치연자에다가 밥찬자 그 연찬회가 아니고 연구할 때 연자에다가 뚫을 찬자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세미나 같은 거 한다는 연찬회인데 맨날 뭐 이거하고 건배하고 이것만 화면에 나오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진짜 밥 먹는 줄 아는 1박 2일로 밥 먹는 줄 아는 연찬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좀 띄우려고 했더니 이게 도대체 법원에서 어떻게 나왔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얘기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공교로운 상황도 참 많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잘하려고 하시다 보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전화기도 열다가 그렇게 된 거고 한 건데 이 상황은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니까 아마도 맨 먼저는 그거 같아요. 비대위원들이 본인들이 진짜 내가 지금 비대위원이 맞나라는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 의문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비대위 대변인도 지금 제가 대변인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대변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위총에서 상당히 많은 것이 결정될 것 같다. 일단 연찬에는 벼루 연자. 가을 연자야 가을 연자. 벼루를 가는 거죠. 그래서 연구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벼루를 뚫을 만큼 먹을 갈아서 공부를 해야 됐는데 어제 초청한 3명의 강사를 보면 부르셨던 분의 남편분 한 분 차유람 씨의 남편분하고 그 다음에 AI가 정당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하고 윤희숙 의원을 불렀는데 정부 여당에서 정말 경제정책이나 민생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분위기의 연사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어제 정말 무슨 토론들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관련된 내용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더 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묻혔는데 굳이 다시 꺼내셨습니다. 권성동 지무대행 얘기를요. 그게 뭐 적절한지 아닌지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좀 하려고 했다가 일단 뺐습니다.